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 자 길막 현장 높은 지붕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존 다니던 길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서 가만히 있지 마라 참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 이러시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변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도 못 받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려요 어우 바보는 그래도 취급이라도 받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살아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여러분들 이제 꿈틀거리세요 참지 마세요 투명인간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 얼마나 슬픕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의식하지 마세요 그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중고등학교 여러분들 대학교 뭐 군대 생활 사회생활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까 몇십명 몇백명이 아니죠 몇천명 몇만명입니다 몇명 만나요 지금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명만 아닙니다 나를 지금 이 순간 알아주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에 어떤 놈이 나를 평생 알아주겠습니까 또 그 알아주는 놈도 살다보면 싸우고 무슨 일이 생기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명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저를 알아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축복이죠 더욱더 꿈틀거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쭉 도로 보이시죠 기존 길 이 길을 따라 쭉 들어오면서 이제 다닌 길입니다 자 여기 판넬 판넬을 막은 현장 첫번째 판넬을 막은 영상 이게 길막의 시작이죠 저와의 시작이죠 저와의 길막으로는 2차 길막이지만 저와의 시작은 이 판넬부터 입니다 자 기존에 길을 돌아 들어오면 저기 앞에 연못에서부터 들어오면 전봇대 보이시죠 자 전봇대 우측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안쪽에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몇분 계시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삼근이라고 보시면 되요 이 길을 따라서 자 지금 길을 막은 쪽이 아니라 판넬 우측 가스통 보이시죠 가스통 이제 앞쪽으로 요렇게 와서 판넬 꺾이는 즉 길막을 한 삼각형 코너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쭉 이제 산길로 이렇게 40년 이상 아무 일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저는 길을 내어줬고 길을 내어줬고 다들 평온하게 다녔죠 매트전 저 산속 깊은 곳에 여기는 면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읍이 있죠 그 읍에서 이제 조경활동을 하시는 분이 산에서 약초와 버섯을 재배하면서 이 산을 가꾸겠다 안쪽에 다 같이 잘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신 분이 마을 사람들과 저 산 안에 가면 지금 여러분들 이 흙길 흙길이 끝나고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땅은 제일 안쪽에 있죠 자신의 땅을 가는 앞쪽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길 포장도 하고 전봇대도 놓고 전신주도 다 깔았죠 자신은 누구누구와 즉 도의원 누구와 의형제다 시의원 누구와는 내가 말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예산을 받겠다 뭘 하겠다 하면서 포장 전봇대 깔기 잘했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자신이 이루고자 한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앞당을 올해 초에 구입 막아버린 거죠 막은 것도 그냥 막은 게 아니라 기존의 군사용 도로 도로를 잘라 버린 거죠 혹시나 이 밭에서 땅을 한 7평 10평 미만만 내주면 됩니다 혹시나 땅을 내줘서 저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뭐가 그렇게 걱정되었는지 불법으로 허가도 받지 않고 산을 절개해서 이렇게 성토를 해버렸죠 여기에서 땅을 내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높여 놨죠 천만다행인건 이 사람이 이제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전 마을 전 이장과 마을에 이제 몇몇 분들과 동의받고 협의하고 이래서 예산을 받아서 포장을 한 거에요 자 기둥 보이시죠 저기까지가 제 땅입니다 제 땅 안에 이만큼 포장이 되어 있죠 이미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딱히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집에서도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중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흔쾌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 사단이 낳는 겁니다 이 사람 여기서 실수한 게 바로 이곳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지 아니면 자기가 이 뭐 구를 이용해서 또는 못을 메우고 그런 말도 있었죠 공무원과도 통화를 할 때 공무원 입으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못을 또는 이 못 옆으로 구거를 메워서 자신의 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겠다 즉 저 전봇대에서 이렇게 길을 만들겠다 그래서 자신은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포장을 이미 예산을 받아놨다 그냥 말한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나 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얼마나 좋은 백이 있고 얼마나 자기가 제안을 잘하면 이런 걸 다 이루었나 그동안은 말한대로 다 이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 속을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다하고는 사람들을 이렇게 낭창하게 아우 추석 때 벌초하로도 들어가지도 못했죠 사람들이 저 안에 산주들이 차량을 몰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저는 옆으로 다니면 돼요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땅이다 저에게는 저 안쪽에서 저렇게 마을사람들에게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리고 자신의 지금 안쪽에서 하고 있는 행동 그런 생각은 없이 끝까지 이렇게 만만히 보고 길을 막고 이야기한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한 그런 마음가짐 쳐버려야죠 그리고 이 판넬은 저에게 빌미를 제공한 거죠 나한테까지 왜 그래 층량도 하지 않고 지금 보시면은 판넬 뒤로 말뚝 보이시죠 제 땅이 더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도 이 땅을 밟고 다니고 저 안에서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신고하거나 말하지 않았죠 폐기물을 싣고 들어가는 걸 보고도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산을 자기 마음대로 포크레인으로 깎고 나무를 베고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이딴 행동을 이 앞에 땅을 사서 굳이 이렇게 막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맹지 분명히 동의받을 때는 잘하자고 해서 포장도 하고 전신주도 앞쪽 사람들이 놓아줬기 때문에 쉽게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이렇게 하는 행동 세상을 만만히 보는 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뭐 어떻게 우리가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마을을 만만하게 보는 건 제가 그래도 꿈틀은 할 수 있습니다 꿈틀 꿈틀 다행히 포장이 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이 밭을 이제 나무를 심고 새롭게 길을 만들고 국어를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저기 배수관도 갖다 놨죠 이제 새롭게 국어 정리 그리고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덥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만은 지금 이제 안쪽에서는 자유롭게 다니죠 제가 기존에 있는 배추밭을 없애고 일부 없앴죠 일부 일부 없애고 새롭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아 이제 이 안쪽 안쪽으로 다닌 사람들이 문제인데 어 이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신경 안 쓸 겁니다 왜 자기들끼리 쿵짝쿵짝 잘하다가 어 당근 잘 받아 먹다가 이제 채찍 막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는 자기들이 벌었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맞아야 되겠죠 이 사람이 나가기 전까지는 저는 이제 기존에 다니시던 이 안쪽 분들도 열어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신다 해도 열어주는 한은 있더라도 포장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이제 이미 시작한 거 그동안 이야기한 걸 지키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죠 저 안쪽에서야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몰라도 이야 허가를 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옆에서 보란듯이 무담벌목 아 산지법 이렇게 안 지켜가면서 행위 그리고 길막 거기에 허가받지 않고 재생골제 이 재생골제 여러분들 허가받지 않고 갖다 놓으면 폐기물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게 당당함 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는지 거기까지도 궁금해져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기관부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주말이어서 주말 잘 보내라고 어제는 민원도 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면회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장님은 2주 전에 도대체 왜 오셨는지 물론 면장님이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오셨는지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봐야죠 왜 오셨는지 여러분들 함께 즐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